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그러면 우상을 만든 동기가 무엇일까요? 앞부분에 읽었던 32장 1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드는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철저히 우상을 만드는 것은 자기 중심적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신을 찾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잘 들어줄 신 우상을 섬기는 내면의 동기는 이기심입니다 개인의 욕망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을 찾는 겁니다 왜 인간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듭니까?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줄 신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필요가 채워져도 하나님을 떠나요 왜? 필요가 채워졌으면 하나님은 필요 없잖아요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 신을 내가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가 채워지든 채워지지 않든 필요를 자기의 리드를 갖고 온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 필요가 자신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고침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육체적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얻어서 아 내 육체적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복인 거죠 그런데 이 육체의 질병이 고쳐져야 된다는 거기에만 꽂혀 있고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나는 소용없다 어디든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내 육체의 질병 그 필요에 모든 걸 긁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처음에는 나오지만 그 필요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조건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에 일어나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들이 경제적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 삼으려고 막 몰려들어요 이유는 뭘까요? 예수를 찾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배를 채워줄 신을 찾는 것 신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신이 아니고 내 배가 신인 거죠 내 배를 만족시켜주는 주님은 그 의도를 아시고 군중들을 피하신 거죠 여러분 나의 필요, 나의 욕망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면 신을 계속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으면 우상, 숭배에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피로를 쫓으면 결국 누구를 숨기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것이예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큰 주제입니다 이게 신학 안에서도 큰 주제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요 인생의 길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인가?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그대한 전쟁을 치르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토로 드러난 이 형상은 인간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잘 우리가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골로세서 3장 5절의 말씀 이 말씀은 뭐예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심과 우상 숭배는 이퀄이에요 이퀄 우상 숭배가 뭐냐? 탐심이에요 탐심이 뭐냐? 우상 숭배에요 세임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자, 오늘날은 조각된 우상을 만들지는 않아요 이런 문명화된 세상에서는 조각된 우상은 없어요 형상화된 우상은 찾아내기 쉬워요 오, 저거 우상이구나 그쵸? 숨겨진, 마음속에 숨겨진 우상은 찾아내기 어려운 것입니다 교모하게 다양한 모습을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자신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돈이라는 우상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돈을 숨기고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못해요 그냥 내가 돈을 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형상화된 우상은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본능은 기가 막히게 마다 떨어져요 우리의 죄성을 가진 이 본능과 우상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숨기면서 자신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을 가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자 노력하죠 인간은 인간은 욕망하는 것을 반드시 가지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기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강한 애착, 강한 열망, 강한 소원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의 현실에 빠져있는 그 탐심은 한 곳에 꽂혀 있는 거예요 무생각 탐심을 가지게 되면 몸과 마음이 그쪽으로 다 쏠려 있어요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가질 수 있을까에 몰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탐심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화적으로 여러분 도배를 해놨어요 요즘은 하드코어의 문화예요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뇌적인 욕심을 충동질하도록 만드는 이 문화예요 비주얼한 문화예요 어디 눈돌 것이 없는 세상이지 이전의 문화는 단순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비슷했어요 별로 문화가 밋밋한 문화고 별로 변화가 없는 문화였습니다 선택할 게, 새롭게 선택할 게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찾아오는 압력이 대단한 거죠 문화적 유혹이 강한 것입니다 한 번 걸려들면 이겨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시작된 탐심은 그대로 두면 점점 커집니다 마치 악성 종량인 것 같아요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전의가 되고 아주 그냥 사람을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암과 같은 것이예요 탐심은 그대로 두면 이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사라질 줄로 생각하면 그것은 낭만적인 거죠 문제는 탐심이라는 우상은 만족할 줄 모른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만족하지만 어떻게 돼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우상 승부의 끝은 절망이고 왜? 그 우상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혹시 내가 어떤 것 그거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게 우상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스 1장 표현을 하면 탐심을 가진 순간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탐하는 그것이 내 마음을 차지해버린다는 거예요 돈 자체가 우상이 아니에요 돈 자체는 우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면 그게 우상 승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 승부하는 그 대상이 내 마음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지배해버린 거예요 이 탐심에 사로잡히면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마비되고 영혼이 잠식되고 마는 것이예요 여러분 어떤 것에 사로잡힌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마치 세상이 그것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우상은 그것에 모든 걸 쏟아놓게 만듭니다 무슨 수를 쓰서라도 목적을 이루게 합니다 그것을 놓치면 인생이 끝날 줄로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마치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진리가 들어가겠습니까?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죠 영혼이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걸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무서운 것은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죽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릴 수 있는 최악의 심판이 뭐냐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정욕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욕망에 끌려다니는 그 끝은 가장 비참하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결국 인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비극적 결말을 맞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섬긴 대가는 혹독하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어떤 것을 통하여 얻으려고 한 것에 대한 후유증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거기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게 행복을 줄 줄 알고 찾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다가 그 우상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게 우상이 사람을 속이는 거라고 자기가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이 거짓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 그게 은혜인 거예요 호주에 어떤 사람이 자동차 광희, 광희스 람보기니스 아시나요? 어마어마한 게 비싼 스포츠카 그걸 사가지고 날마다 아침에 눈만 뜨면 그 앞에 가지고 위로 만지고 안수하고 닦고 새가 똥을 놓을까 뭘 치고 하여튼 날마다 그걸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 어린 아들이 아주 어린 아들이 못으로 긁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망치 같은 걸 갖고 가서 그 아들 손을 찍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들겼는지 이게 다 부서진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본정신이 왔는데 내가 왜 이랬는 거야 그 차가 우상인 거죠 아들보다 차가 더 우상인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아들을 손을 찍어버리고 찍어버리고 다 부러져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이제 글 쓸 줄 아는 아인데 I love that 할 D를 쓸 때 두둥이 뱉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을 알고는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난 것 자문 4장 23절 그런데 뭐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 한번 들을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게 강조 강조법을 한 거거든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지키고 지키고 할 게 많지만 그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 외우셔야 돼요 한번 읽어보시기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전쟁터예요 여러분 신앙 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 안에서 모든 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고요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그 예배라는 행위는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나 있으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카운트가 하나님은 예배의 순서를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예배의 행위를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마음은 딴 데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은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예배해야 되죠 그래서 그 일상 속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했던 사람들이 오늘 주의라고 하는 한 지정된 시간에 나와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게 이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나를 입술로는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뭘 도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제사, 제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그런데 나중에는 그 마음이 그 제물에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말라기스에 보면 정상적이지 않는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제물에서 표현이 되는 거죠 잘못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것이 숨어있는 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사실 위험한 예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여기에서 깨뜨리는 작업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속이는 우상의 정체를 드러내야 하는 거죠 거짓된 예배의 정체가 드러나고 참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는 시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덜추어내고 회개하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의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을 밝혀내고 드러내고 그것을 깨트리고 하는 이 작업은 사실 작은 작업이 아니고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은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가를 보면 알아요 정확해요 그게 내 마음이에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내가 지금 가장 많이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격렬하게 분노하고 있는 게 뭐냐 자꾸 아이가 그 차를 막 하면 그게 분노하는 게 뭐야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는 거죠 그게 내 우상이란 말이죠 거기에 누구가 건드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분노하고 행동하는 것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거짓된 우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짓된 우상은 우리 안에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양한 형태로 숨어 있는 것이예요 저는 다음 주일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예요 바른 예배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예요 인간의 모든 목마름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기쁨을 찾는다고 행복과 기쁨이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할 때 그 부수적으로 찾아오는 게 참된 만족이에요 우리의 모든 그 갈증을 하나님이 그 예배 안에서 채우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배하는 바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와 모든 사단의 역세력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자유케 하시는 그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땅한 반응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표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외의 그 부산물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이 난무하는 시대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속이는 시대 형상화하고 비형상화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의 모든 우상을 내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파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이래 우리의 삶의 전심전력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른 예배자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